유산균 제품이 아닌데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광고하면 쓰레기 제품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2020년에도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 열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고요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시장에서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품을 만들 때 유산균으로 장난질을 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난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식 유산균 제품도 아니면서 제대로 된 유산균 제품도 아니면서 제품에 유산균을 넣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주원료와 기능성과 상관없는 부원료로 만들어지는데 제품의 부원료로 유산균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합비타민 제품인데 저희 제품에는 유산균 10종이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 보셨죠? 밀크시슬 제품인데 가르시니아 제품인데 저희 제품으로 유산균까지 챙기세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엄청 많고요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산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인데 저희 제품에는 부원료로 프로바이오틱스 10종도 들어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제품들이 바로 유산균 제품도 아니면서 유산균을 넣은 유산균으로 장난질을 하는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드시고 계신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가 그런 제품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왜 장난질이냐면요 이런 제품들은 백날 드셔봐야 유산균의 효과를 보실 수가 없어서에요 절대로 효과를 단 1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이유는 제품을 만들 때 기능성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로 유산균을 넣으면 유산균을 충분하게 넣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유산균을 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투입된 유산균의 종수와 상관없이 투입된 유산균의 전체의 합이 하루 섭취량 기준 1억 마리 미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억 마리 미만으로만 즉 9999만 9999마리까지만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는 마리수의 유산균이 들어있는 것인데 투입균 기준으로 1억 마리 미만이면 보장균 수는요 많아봐야 300만 마리밖에 안되거든요 하루 보장균 수 1억인 유산균 제품으로도 효과를 볼까 말까인데 하루 보장균 수 300만 마리로는 효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런 정제 형태 제품에 유산균을 넣잖아요 정제를 찍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해서 부활료로 사용된 유산균은 포장되기 전에 거의 다 죽습니다 이런 환 형태 제품에 유산균을 넣으면 환 형태는 반죽 과정을 거치는데 반죽하면서 유산균은 다 죽고요 반죽할 때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환 제품들은 99.9% 열풍 건조를 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 유산균들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질 캡슐 제품에 유산균을 넣으면 캡슐에 주입이 될 때 그리고 캡슐이 건조되면서 다 죽고요 마지막으로 경질 캡슐이나 스틱폰은 앞서 말씀드린 정제환 연질 캡슐처럼 제조 과정에서 다 죽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정식 유산균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부활료로 들어간 유산균은 대부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요즘은 꼭 생균이 아닌 사균도 많이 먹는 건 모르냐 부활료로 넣은 유산균이 죽더라도 사균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사균 즉 죽은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요 균주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20억 30억 마리 50억 마리 100억 마리는 먹어야 하는데 1억 마리 미만은 사균으로서의 효과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 뭐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부활료로 사용된 1억 미만의 유산균이 사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치죠 더 큰 문제는 기능성 주활료가 아닌 부활료로 유산균을 사용할 때 어차피 법적으로 충분히 못 넣기 때문에 넣어봐야 다 죽기 때문에 1억 미만 즉 9,999만 9,999마리에도 한참 못 미치는 유산균을 넣는다는 데 있습니다 저희 다이어트 제품에는 유산균 19종이 부활료로 사용되어 있어서 다이어트하면서 유산균까지 챙길 수 있어요 하는 제품들에 유산균 19종이 달랑 1마리씩 총 19마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루 19마리 어떠신가요? 많이 못 넣으니까 많이 넣어봐야 다 죽으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마케팅 목적으로 엄청난 극미량으로 유산균을 넣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제품에 대한 철학은 물론 이만큼의 양심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품 구매하실 때 어 이 제품에는 유산균도 들어있네 이거 사야지 하면 안되겠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간단합니다 제품의 원료명 및 함량 부분에 적혀있는 유산균 명칭들을 무시하시고요 제품의 주표시면 주표시면은 제품명과 내용량,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들어있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 주표시면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없는데 유산균을 사용했다는 제품들은 거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영양미 기능 정보에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과 보장균수가 써있지 않은데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하는 제품들도 거르셔야 하고요 그럼 이번 시간 요약해보겠습니다 시중에는 정식 유산균 제품도 아니면서 유산균을 사용한 양심 없는 제품들이 많다 기능성 주원료가 아닌 부원료로 유산균을 넣은 제품들이 그런 양심 불량 제품들이다 그런 제품들은 법적으로 매우 미량의 유산균만 넣을 수 있다 미량의 유산균은 제품 제조 과정에서 다 죽는다 법적으로 많이 넣을 수도 없고 제조 과정에서 다 죽기 때문에 미량보다 더 적은 극미량의 유산균을 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부원료로 유산균까지 제공합니다 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보고 어? 이 제품에는 유산균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 사야지? 하면 안 된다 제품의 주표시명과 영양미 기능 정보에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유산균을 사용했다고 하는 제품들은 양심 불량 제품이니 과감히 거르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무 였습니다